이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. 그 대단하신 이 선생 잡아놓고 이 선생 아직 건입니다. 이 선생은 우리의 시작은 무엇일까요? 오늘 이후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만 남는 겁니다. 할렐루야. 여기서 다같이 살든 아니면 너 혼자 뒤지든 사형록이 정에서 손대해. 팀장님은 하고 싶은 걸 다 잃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